7월 28일 날 인천연수월의 4.15 총선 선거 공판에서 대법은 2부, 재판장은 천대엽 대법관이고 그 외에 여러 조재현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런 사인이 어떻게 소위 재판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장이라든지 의사결정 같은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소위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2부, 대법원은 3부로 구성되어 있죠 4인대법관이 1부, 4인대법관이 2부인데 그 가운데서 조재현,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 씨가 어떻게 소위 최종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밝혀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이 결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연수월 이후에 여러 번의 재검표가 5번, 6번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15일까지 7월 15일은 남양주월이고 이번에 인천연수월, 양산월, 영등포월, 오산월, 파주월 이렇게 5번 120여 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5번이 재검표가 끝났고 그리고 여러 벨론을 거쳐서 최초로 인천연수월이 선거 공판이 있는데 7월 28일 날 대부분 다른 선거 무효소송도 인천연수월 아마 선거 공판을 대부분 인용이라고 합니까? 법령으로서 대부분 그와 비슷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명호 TV를 통해서 2년 한 3개월 정도 제가 보도한 바와 같이 4.15 총선은 태산 같은 천문학적인 그런 소위 선거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선거 데이터에서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증거가 대부분 다 밝혀졌고 그 다음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소와 개표소에 존재하다놨던 그런 투표함을 투표 용지를 다 이제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거죠 이른바 투표함 가리 혹은 통가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위조된 투표지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재검표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인천 연수월 오산을 양산을 불문하고 중복 인쇄가 된 배춘잎 사전투표지 같은 것이 나왔고 또 도저히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좌우 여벽과 상화 여벽에서 프린터 되기 위해서 양쪽에 일정한 그런 소위 롤라가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용지를 잡아주는 롤라가 2mm인가 양쪽에 그렇게 인쇄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까지도 다 프린터가 된 것도 많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인쇄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좌우 여벽이 다른 그런 사전투표지들이 무수히 발견이 됐죠 그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는 한교환 전 총리는 50%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검표에 여러 차례에 그렇게 참여한 분들은 70에서 80% 이상 정도가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표가 끝난 이후에 법원에 정거 보전을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통과를 해버린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자들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은 2부에서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은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판결을 2년 3개월째 끌어서 120여 건 가운데 첫 번째 인재 선고 공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을 불허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만지는 것도 불허하고 그렇게 아주 필사적으로 대법관들이 선관위 측에 마치 하수인처럼 활동을 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재연이라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베노사로서는 아마 처음에 첫 번째 대법관이 임용이 된 조재연 씨는 필사적으로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위조 투표지들을 축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본인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다 정상투표지로 그렇게 간주하고 심지어는 투표지에 오산을 같은 경우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정상투표지로 다 간주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법관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바람이나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4.15 총선 이후에 대법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선 확인해 보게 되면 7월 28일 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객관적으로 7월 28일 날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연수홀의 그런 주심은 천대엽 신임대법관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서를 꾸민 조서를 꾸민 사람은 조재연 씨입니다 조재연 씨가 아마 대법원 2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 소위 대법원 조서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증거들은 다 이렇게 그냥 누락시키고 사진도 잔뜩 넣었는데 그 사진 가운데 위조 투표지를 찍은 사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행사 사진 대법관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서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가득 채우고 가장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배춘잎 사진 투표지의 사진은 흑백 사진을 조그만하게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조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덮으려고 하구나 덮기 위한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구나 그런 부분을 느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경악한 일은 뭡니까 재검표장에서 발견됐던 배춘잎 사진 투표지가 증거목적물로 해가지고 봉인이 돼가지고 대법원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배춘잎 사진 투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변조된 그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대법관들이 고발이 되죠 이동환 변호사하고 민경욱 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의 이름 등 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그게 진본이 아니고 배춘잎 사진 투표지를 위변조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보관됐던 감정 목적물이 위변조가 된 겁니다 위변조가 그래서 김형철 공군 중장하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된 건지 밝혀라 그러니까 뭐 행언할 수 없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선관위 측을 두둔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대법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육숙 대법관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그런 소위 전국에 대한 그런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재판 진행을 못하겠다고 그만두버린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일련의 그런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대개 대법관들이 저보다 연대가 좀 적은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그리고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목격하게 된 거죠 현재 제가 내리고 있는 판단은 그들은 올바른 그리고 공정한 반듯한 정직한 재판 결과를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원고측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죠 태산 같고 천문학과적인 그런 소위 선거 부정 문제의 증거가 재검표 현장에서 위조된 실물 투표지로 발견되고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정선거 증거들이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 문제를 민경욱이라는 원고 소위 척을 기각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선거 부정은 일상화되고 있고 누구든지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더욱더 이름 용기를 준 사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2월 1일 지방선거도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정권이 등장했는데 그 새 정권의 물을 먹이는 그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의 15% 부산시장 선거 5%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장 선거 10%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한 거 당선인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한 것은 저는 대법관들에게도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 저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구나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판결 내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호 기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7월 28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7월 28일 날 다행스럽게 대법원 2부의 4인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로 소위 원고척 소송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해결하는 하나의 일종의 큰 전환점이 되겠지만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부분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거 소송에 대해서 본인들의 친구나 본인들의 그냥 동료가 다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본인의 동료가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대법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행했던 여러분들 선거를 본인들이 재판하는 이 핵이 망측한 그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그래서 7월 28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해진 결론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척 소속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재판 결과를 그동안 만들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